저희들과 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본딩모멘을 만드실까요? 지금까지 해주신 대답들이 정말 멋있고 정말 존경스러운데요 이번엔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팬 분들과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어떤 추억을 만들고 싶으신가요? 어... 저는... 음...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다 같이 뭔가 사람 없는 그런 섬 같은 데를 가서 어... 그냥 좀 여유롭게 시간도 보내고 바다 속에도 좀 들어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어... 그냥 그 앞에 모래 밟으면서 비치발리볼 같은 것도 하고 그냥 그렇게 여유롭게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음... 음... 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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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.